이은 카멜레온 포체리카 한가지 색입니다 이건 포체리카인데 그냥 포체리카 노랑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색이 다양합니다 이은 카멜레온 포체리카 이런 이런 분홍색도 있습니다 이은 카멜레온 포체리카 많이 핍니다. 날마다 지금 이게 한 두달? 두달 넘었나 화분이 많이 피시자 인가 아주 작은 화분입니다. 화분 엄청 작아요 작은데도 이렇게 많이 핍니다 이건 약간 큰 화분 이거 늦게 심은 건데 많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큰 화분입니다 이것도 카멜레온 포체리카 이건 심은지 얼마 안됐어요 아직 한달 안됐는데 이제 커가지고 피기 시작합니다 얘들 어떻게 얘들이 여기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큰 화분입니다 엄청 커 얘도 많이 피었네요 이건 심은지 두달 이상 된겁니다 피기 시작한지 심은지 한 두달 넘은거에요 이건 얼마 안됐고 이것도 한달 반 정도 된거에요 한달 반 색이 틀립니다 벌써 이쪽으로 보세요 색이 좀 벌써 얘들은 확실히 얘들은 파릇팔서 탑니다 이제 계속 피기 시작하는거에요 지금 손으로 함들과 퍼져먼스를 한편이 나의 탄이 흔힉스 오십시오 방문중 방문중